온라인 트랙은 사실 라이트 우리가 베이직 뉴플리엄이 있는데 라이트에서 베이직이나 뉴플리엄 가는 건 베이직 비용과 뉴플리엄 비용을 그냥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갈아탄다 라이트도 그대로 있고 이거 새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하고 해가지고 회원가입이 되고 주문액이 쌓여 있다면 이 DB는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쓰는 도메인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만 있는 거지 비용은 그대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과 뉴플리엄은 사실 똑같은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서비스 어떤 걸 무료로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저희가 처음에 뉴플리엄을 한 사람이랑 똑같이 뭔가 비용 구조를 만들 수는 없어서 200만원인가 차이 나잖아요 이거를 조금 50만원인가 더 받는 걸로 아마 업그레이드비용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0만원 결제하시면 업그레이드 바로 됩니다 네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